우리는 티나 3D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제품, 회사만이 지닌 가치를 쉽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개발 공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작에 앞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질문과 자료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일수록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영상과 이미지가 있다면 함께 보여주세요.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콘티를 제작하게 됩니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레퍼런스 이미지 또는 스케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콘티의 피드백 이후에는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1차 가편집본을 보내드립니다. 3D 프리뷰 영상과 들어갈 이펙트 등을 자막으로 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가편본 피드백을 참고하여 최종 제작에 들어갑니다. 2, 3주 이내에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은 제작 프로세스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짧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셔야 영상 제작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적절한 의견 조율을 통해 기획 의도에 맞는 피드백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음 기획한 바와 다른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최종 영상이 나온 뒤 2회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며 2회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 프로세스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TINA 3D TINA 3D TINA 4D TINA 4D TINA 4D TINA 4D TINA 4D